유명박 진공 청소기 한 번 하겠습니다. 진공제. 워닝 워닝! 이 프로그램은 이진호의 주관적인 어플 리뷰로 실제로 사용하실 때 도움 안 됨 주의. 어이, 안녕하세요. 참네, 추워. 오늘 뭔데 여기 또 JTBC 스튜디오로 입성을 했네요, 우리가? 앞에 보이시는 거 하나 있는데 저희 어플 힘들거든요. 이거? 숟가락. 가락시장 어플이네. 한가락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끼 줍쇼인가? JTBC니까? 아니야, 오늘 어플은 수푼인데. 어, 수푼? 들어봤는데? 요즘 사실 좀 외로워. 누워서? 들어봐. 밥 먹으면서? 들어봐. 어디서나? 들어봐. 오늘 가지고 논 어플.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오디오 커뮤니티. 소셜 오디오 플러컴 스프디. 저희 케이크 돌아와 주세요. 케이크? 어, 어. 어? 앱찌리. 대박, 이진호. 근데 케이크 왜 준 거지? 저희가 PPL 또. 아, 저 스프 관계자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젓가락입니다. 아, 이런 거는 근데 저는 부담스러워요 항상. 가입하면 되는 거죠, 이거? 어, 이진호아. 생년월일. 원래 4월 15일인데, 한 달 늦게 신고를 냈어. 어, 가입 완료됐어요. 프로필. 잠깐만, 사진. 찍어야 되네, 또? 아, 늙었다 이제. 이게 왜 좌우 반전이 돼서 나오냐고. 편집. 이거 이제 편집도 쓸 줄 아세요? 찍어야 되는 거야, 지금? 어?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편집 써 있는데, 여기? 보이스프로필에 녹음이 있네, 여기. 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진호입니다. 미칠 듯한 흙쭌. 어때요? 안 똑같죠? 됐어. 이제 목소리까지 녹음됐고요. 사진도 등록했어요. 조져줘야지, 또. 라이브 한 번 누르시면 랜덤 게임장 한 번 들어와요. 아, 랜덤 게임? 아, 아이콘 눌러야 되는구나. 밸런스 게임도 있고, 김만능 컨셉 때. 그다음에 NNC 대결 이벤트. 아, 펜보드에도 사람들이 많이 남기시는구나, 여기에. 펜보드에 남길 수 있어요? 음, NNC로 가서 조져줘야지, 또. 잠깐만, NNC 주제가 뭐야? 스푼. 랜덤 게임이랑? 들어봐? 스푼? 스. 스크류바. 푼. 푼돈. 아, 이 조를. 네. 성대모사방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아, 성대모사방? 난 성대모사를 못하는데. 도와줄 전문가 분을 모셨어요. 어느 테스트가 있어요, 또? 네, 눈을 감아주시면. 지금? 왔어요? 왔어요? 새로운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왜 그동안 둘러보지 않았을까? UIC 아니에요? 나는 곧 지옥에 간다. 눈 떠. 아, 슬러시. 업계 탑이에요, 이분. 성대모사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양승원입니다. 오늘 성대모사 스푼 방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둘려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온 김에 네. 성대모사 몇 개 보고 갈까요? 아, 예. 김구라 선배님. 아, 구라 선배님? 아, 사실 저 또 인천에서 너무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상요리하고 우리 영등포에 좀 때리다가 이건 뭐 우하게 입어야 됩니다. 아, 이런 거랑 뭐 구규원 씨는 뭐 네. 저는 전생에 꿀벌이었었나 봅니다. 저는 전생에 꿀벌이었었나 봅니다. 저는 전생에 꿀벌이었었나 봅니다. 새옥광 좋아하는 꿀벌. 그런 거 알았다. 새옥광 좋아하는 꿀벌. 그런 거 알았다. 아, 똑같다. 네,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왜요? 오태식 씨가 보고 싶다 부르는 거.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나, 나 이 XX야. 이런 겁니다. 예. 자, 오늘 2시에 방송합니다. 성대모사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호랑이입니다. 어흥. 내기의 퀴즈 한 스푼. 이진호의 고소 썹쌀한 스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줄 배우 송강호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송강호예요. 어, 이거 스푼 라디오 모바일로 해가지고 같이 이진호 씨랑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신기하네. 근데 제가 통강호 씨라고 하면 거짓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양승원입니다. 아, 양승원 씨 반갑습니다. 아, 나 이 XXX야.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도 좀 볼 텐데요. 라이브 콜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분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오른쪽 밑에 있는 전화 아이콘을 꾹 눌러주시고 순차적으로 한 분씩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손님, 시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야? 네, 말씀하세요. 오, 잠깐만요. 너 진짜 시리, 시리야? 네, 시리예요. 지금 채팅창에서 누가 빅스비라고 하는데 듣기 싫으니까 그 이름을 이 앞에서 꺼내지 마라. 와, 댓글 반응이 지금 엄청 좋습니다. 오, 네. 오, 많은 분들이 진짠 줄 알고 있어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시리 씨는? 저요?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 속 그 냄새 나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하루 종일 있는 부르면 가끔 나와서 꼭 원치 않을 때만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잠깐만, 이거 다 애드립이잖아요, 지금. 네. 맞죠? 두루마리도 좋은데, 이거 두루마리 활용법도 엄청 좋으신데요? 혹시 양승원 씨는 시리 목소리 가능한가요? 어, 시리 안 됩니다. 시리 안 되죠? 아, 양승원 씨가 못하는 걸 갖고 계시네요. 자, 일단 시리 씨 만나봤고요. 다른 분도 한 번 만나고 이따 또 다시 시리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유수환 님 한 번 만나볼게요. 어떤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만화 짱구는 못말려해 나오는 원장 선생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 짱구 원장님? 아, 떡잎마을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원장 선생님이에요.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잠바 뭐 샀어요? 잠바를 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짱구 원장님들과의 대화에서 청취자분들 100분이 넘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최고 흥미점인 것 같아요, 지금. 다음 분 또 준비하고 계신데 핑구짱 님 한 번 모셔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호호! 안녕하세요, 짱구예요. 우와! 진짜 짱구 같아. 부끄러워. 저는 유튜버를 하고 있는 핑구짱이에요. 아, 유튜버세요? 어, 맞아요. 채널 이름이 뭐예요? 핑구짱이에요. 아, 핑구짱. 어,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później 너 어떡해요. 야, 광희야. 너 광희 아니야? 아,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나랑 강희씨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안 요즘에 그냥 방송하고 잘 쉬고 있어요. 아, 진짜로. 요즘 몇 개 하죠? 안 요즘에 안 4, 5개 하고 있어요. 난 피곤해요. 와, 항강·이 씨 감사합니다. 또 이따 만나보도록 할게요. 더 이따 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유님 상대모사 준비했는데 지금도 아이유와 아이유랑 대화하고 있나요? 그러면 광희씨 아시죠? 광희씨가 계신데 광항희씨 아 네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광희씨랑 아이유씨가 지금 라디오스타 나오셨는데요 야 광희야 난 그래 솔직히 광희가 활동을 요즘에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그게 뭐냐 정말 뭐가요 맨날 형은 다 앉으면 보라 그래요 야 그냥 난 뭐 싫어 그냥 싫어요 아 저 사람 맞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픈 날이면 저도 곧장 날려요 날려 아니 김그라씨 저기 아이유씨도 나왔습니다 아이유 좋아 아이유는? 아이유 좋다 광희야 나 그냥 네가 싫어 아테노님이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라테노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번지점프를 할 때 상대모사를 할 거거든요 아 그럼 제가 3,2,1 번지하면 되나요? 3,2,1 번지 제주도에서 승마하다가 낙마하는 엠비 대통령 하겠습니다 아 네네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 스푼 라디오 지금 1위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푼에서 성대모사를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봤는데 좀 허접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고수들만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듣고 싶지만 다음 코너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코너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명장면을 여러분의 넘치는 재능으로 똑같이 재현을 해보려 합니다. 자기 값어치 할값으로 매기는 호구새끼야. 덜 씹으려 봐.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또 향어선? 나가! 이호사! 공부. 노가다. 원형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네 이 장면을 저희가 소리를 스푼에서 똑같이 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디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새로의 역할은 오디션을 보고 저희가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그... 그... 허구새끼?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이 허구새끼야.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안 허구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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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새로의 역할로 황강이 씨가 해주시고요. 더 있도록 해요. 짱구 목소리 채승권듣고싶다. 핑구짱... 핑구짱님이 한번 최승권님을 도전해보실래요? 해 볼게요. 핑구짱님 레디 액션! 터벅 터벅. 네 바로 합격입니다. 나 몰라. 이놈의 인기다. 다음 교도관 역할은 아까 솔프린 님과 할머니 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2294번 너 강진 교도소 나왔지. 가미데잉! 자 레디! 액션! 이구구샤! 여기까지. 이 부분은 솔프린 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경희 형 씨의 목소리로. 그러면 저희가 배역을 다 뽑은 거죠? 나를 봐야야 이따가서 워어 쓰러지고 떨어뜨리고 자기 값어치를 헐까불하려고 헛어새끼야. 어? 아파요? 더 씹으려봐.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누가 더? 원형어선? 응? 2294번. 아 그런 거예요. 누가 더요? 원형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필요한 건 다 할 거예요. 대박으로. 내 가치를 정하지 마세요. 내 진짜 인생이 내 시작이고요. 뭐라는 건 뭐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진짜.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세 분은 원래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아니죠? 나는 몰라. 아 네 오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불러도 많이 시켜주세요. 네 귀에 퀴즈 한 스푼. 오늘 목소리로 놀 수 있는 건 다 해봤네요. 이게 잘 돼서 스푼 공식 DJ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을 꿈꾸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으니까 다 나가주세요. 역시 생방송이라 쉽지만은 않지만 진짜 양승원 씨 때문에 저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하면서 제아의 고수님들 그리고 활동하시는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오늘 뿌듯했습니다. 얼른 가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수관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무 재밌어서 오늘 별 5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PPL은 5개를 웬만한 스푼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스푼 꼭 이용해보세요. 됐어요. 됐나? 네 채우세요. 갈게요 오늘. 재밌게 놀다 갑니다. 집에 가서 스푼 해야겠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었는데 너네 또 여기서 보네. 너무 무서워. 보딩업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새끼는 정말밖에 못하나 보네. 뭐라 해지? 영감쟁이. 니가 이거 지켜자지. 보딩업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대. 뭐다. 해지.